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부부든 부모, 자식간이든 서로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해주는데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해주냐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도 왜 못해주냐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의 괴로움은 결국 상대로부터 비롯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상대가 빨리 깨닫고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서만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쉽게 바뀌지 않고 나는 지독한 고통에 빠져듭니다. 이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더욱더 상대 입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그나마 탈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맹자는 불인인지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대에게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불씨를 잘 살리면 측은지심도 사양지심도 확충할 수 있어서 결국은 나도 상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박사고와 불안 때문에 내원한 청년 A군입니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면 어쩌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러다 내가 정신을 잃고 미치는 것은 아닐까? 최근 유아 살해 사건처럼 정신병에 걸려서 진짜 부모님을 해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급승 불안장애 증상입니다. 보통 소아 불안장애에서도 잘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신에게 닥친 삶의 불안을 감당하기가 버겁다 싶을 때 나타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아이한테 공부 압박을 주는데 막상 자기 능력으로는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엄마와 맞서 싸우지도 못할 이런 진태양난의 상황에서 불안증이 나타납니다. 실제 불안 내용이 변형이 되어서 아이는 엄마가 죽으면 어쩌나 자꾸 걱정이 돼요 라는 식으로 불안을 에둘러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다소 엉뚱하고 비합리적이며 충동적인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이 숨어 있는 거죠. A군도 유사합니다. 자꾸 자신이 엄마를 해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엄마가 자신을 자꾸 쫓아와서 해치려고 한답니다. 자신도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도 자신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도 말이죠. A군의 이 같은 불안 역시도 최초의 삶의 불안 그 무엇으로부터 전환이 된 겁니다. A군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히 살아왔답니다. 경제적으로는 무능했던 아버지는 지금은 중병을 얻어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혼자 힘으로 돈을 벌어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도 만났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성품도 좋고 그 집안 분위기도 너무 화목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내고 이제 좋은 일만 남았는데 A군은 왜 도리어 불안 증상이 심해진 걸까요? A군은 지금 집안끼리 너무 비교가 된다는 그런 걱정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자친구 부모님이 자신의 불우한 집안 사정을 알게 되어 결혼을 반대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A군은 늘 술에 취해 있는 엄마를 향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라. 엄마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엄마 때문에 내 결혼까지 망쳤으면 좋겠냐며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도 엄마는 달라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A군의 요구가 무리한 걸까요? A군의 말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와 결혼식을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것이죠. A군은 언젠가부터 온통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점점 더 불안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A군의 부모는 이것조차도 못 도와주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A군의 엄마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A군의 엄마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잠시 미뤄놓고 불안장애로 내원한 B양의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명문대를 나오고 의사 집안입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곧잘 해왔기에 외동딸인 B양도 당연히 의대에 진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뒷바라지를 잘 해줬습니다. B양도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에도 실패했습니다. 이젠 책만 보면 글씨가 흐려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지방대 의대라도 좋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글씨가 안 보인다며 공부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밖에 공부를 못하면 밖에서 부모 채면은 뭐가 되니 너 때문에 어디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는 식으로 참았던 화를 터뜨려 버린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뭐든 조금 더 노력만 하면 외척을 못하지라며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B양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부모의 기대도 외면하고 싶지 않겠지만 공부를 비롯해서 세상에는 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한계가 없다면 누군들 노력해서 서울대 못 가고 누군들 부자가 못 되겠습니까? A군에게 B양의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A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A군은 부모에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술 좀 안 먹고 남들 보기에 평범하게만이라도 보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최소한이라는 게 안될까요? 누군가에겐 최소한이지만 누군가에겐 자신의 한계를 훌쩍 넘는 극한의 한계치이기 때문이죠. A군 입장에선 엄마가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최소한이고 B양 부모 입장에선 딸이 의대 가는 게 최소한인 거죠. 하지만 상대는 이미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꾸 내 기준에서만 최소한을 강조했기에 상대의 지친 모습과 한계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A군의 엄마도 B양도 지금은 능력이 안되는 겁니다. 하지만 A군은 자신의 엄마가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왜요? 바로 자신처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인 거죠. B양의 아버지가 B양을 끝까지 의대에 보내려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A군의 엄마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기가 이미 너무 많이 버거워서 술로 계속 도망치는 것이겠죠. 엄마 입장에선 이런 고단한 삶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 어느 순간에는 포기했고 매일 술 먹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엄마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A군은 지금 이미 다 지쳐버린 엄마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더 힘내세요. 제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내 체명과 내 결혼과 내 앞날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답답함이 결국 불안정을 불러와 A군 스스로의 중심마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B양과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A군의 엄마에게는 지금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B양에게는 공부를 할 심신의 에너지가 이미 고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외면한 채 주변에서는 자꾸 많은 걸 바라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상대에게 잔인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상대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내가 해냈으니 내 자식인 내 부모인 당신도 이걸 해내야 한다는 게 바로 잔인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질식시키고 나 또한 괴로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상대의 역량과 한계도 받아들이고 상대의 입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A군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자 다른 인연으로 만났었다면 또 달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 두 분이 만나서 살다 보니 힘들어져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젠 스스로 이겨낼 힘마저도 약해진 겁니다. A군이 차라리 이런 측은지심으로 엄마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A군의 불안증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 부모여 내 자식이라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도와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내 부모가 저렇게 아파해도 고쳐줄 수 없고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기에 그냥 한 인간으로서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봐주는 게 도리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A군이 지금 많이 불안하다는 것은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군은 엄마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부모 때문에 예비처가 쪼개서 이 결혼을 반대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더 큰 겁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불안도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A군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를 말이죠. 만약 장인, 장모 될 분들이 자네 부모님은 왜 그 모양인가? 라며 A군의 품성이나 그간의 노력을 못난 부모님 때문에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그 부모님의 부족함을 빌미로 자식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과연 A군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잠시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결혼 전에 벌어진다면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장인, 장모 될 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평생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게 A군에게도 하나 좋을 게 없는 것 아닐까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이고 자네는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도 반듯하게 이렇게 잘 컸는가 정말 대견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라며 더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A군은 여친의 부모님도 인격적으로 좋은 분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파토가 나면 어쩌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돈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면 파토가 날 일이 없는 거겠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독립한 A군을 더 사랑해줘야 되겠죠. 반대로 파토가 날 정도라면 장인, 장모 될 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은 거죠. 애초에 빨리 깨는 게 좋은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따져봐도 A군은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정작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보다는 차라리 아, 우리 엄마 팔자가 참 안 된 팔자다라며 측은한 마음이라도 가지는 게 A군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겠죠. 나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되지만 입장받고 상대의 처지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결코 상대에게는 최소한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 정도의 극한의 한계 상황을 이미 넘어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최소한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 가장 잔인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조금씩 줄어들고 측은지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로 나 자신도 집착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